안녕하세요 생활숨카 그리는 운초 갤러리 입니다 초국 과정의 12강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초국 과정에서는 양초와 부채 한지 포장하는 방법 포장해서 그림 그리고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계절이 좀 애매해서 제가 원단에 적용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목 원단에 염색을 먼저 한 다음에 부주꽃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염색을 한 다음에 그리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염색을 합니다 아크릴링 물감을 쓰구요 블랙을 약간 섞어서 쓰도록 해야만이 하얀 꽃이 잘 보일 것 같아요 바로 색이 잘 보일 것 같아요 이중시키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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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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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추구 과정은 12강으로 마무리를 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